저는 요즘 유족이 적인이란 말을 하면서 자주 합니다 조상귀신이 시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 쭈꼬이 덜은 중국어로 이렇게 되죠 요 쭈꼬이 덜은 조상귀신이 시니까 적당히 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앞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니 타인들은 제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이해를 못하기 쉽상입니다 2018년 2월 수도권 종친회가 발종되면서 수도권 종친회에서는 작고하신 황령두 대부님이 문중의 역사나 족보를 가장 많이 아시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작고하시기 전까지 문중 이야기를 많이 이부드로부터 덧고 배웠습니다 이런 황령두 대부님께서도 우리는 대상공파라고 하면 안 되고 호장공파라고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서간 저의 생각은 족신들의 공감대를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문중은 틀려있다 이를 고쳐야 한다고 하였죠 황령두 대부님께서는 네가 뭔데 대상공파를 호장공파로 바꾸려 하느냐 하면서 그러기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이해를 못하시고 안 된다고 하기에 그럼 대부님 돌아가신 다음에 고치겠다고 하니까 고연놈하면서 남아놨습니다 5년이 지나서 지금은 많은 족진들께서 호장공파라고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그 당위성을 인정하셨지만 현 황상 대중회장님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과 말씀은 하시면서 문중을 모아놓고 회의에 붙일 능력이 부족하여 아직도 우리는 대상공파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족진님들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한 발 앞서서 끄집어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린 고려의 충신 가문이다 실세주께서는 창원에서 수농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개성에서 수농으로 오셨다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반신반의 하다가 이제는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인정을 하십니다 우리 문중의 내부 문제를 벗어나서 최근에는 엄청난 역사를 두덜고 있습니다 허풍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지만 학계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수니 사학자니 이런 사람들은 눈앞에 쥐어줘도 자신의 아성이 흔들릴까 봐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골프국이 창원의 역사의 출발점인데 황씨와 관련된 부분이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은 점과 구지가를 통해서 골프국은 황씨의 나라라는 주장을 하였는데도 그들은 당신 혼자 연구하세요 이러면서 모르쇠라는 입장을 가진 것이 학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아니 학자들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고 주장도 못합니까 무슨 일이든 시작은 이미 미미하지만 시작도 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골프국 이야기를 떠드는 것은 저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황씨의 역사가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자랑스러운 황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황씨가 즉 황씨의 골프국이 신라 고구려 백제보다도 먼저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역사를 깡그리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누가 쉽게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기에 말하는 것인데 아니 말도 못합니까 거룩하신 대학에 앉아가지고 박사님 임내 교수임내 하는 분들이 도장을 찍기 전에는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강단사학자들이 강단사학자들이 이렇게 도야말로 울타리를 치고 있으니까 많은 사학자들께서 연구하신 정말 주기중한 자료들은 묻혀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한국황시의 시조가 학사공 황낙이다 황낙이시면서 서기 28년에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1963년 한국황시중앙정치대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소설을 기정사실화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고울고본고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다른 본관의 황씨들은 모두 갑고울고병고에서 파생된 것이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해보니까 저는 창원항씨입니다 그런데 창원항씨는 황병고공이죠 황병고공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기성군 장수군이라면서 황병고공은 왜 창원백입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누군가가 갖다 붙여서 설명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근거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허상을 조상이라고 모셔라 말도 안 되는 강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가져다 주는 떡이나 먹고 삽니다 그런데 개인 돈을 써가면서 황씨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려고 중국을 수십 차례 들면서 자료를 모으고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중앙정치인회사 전 종사위원장을 하시고 규수방 가국의 가구를 창업하신 황양규 회장님이십니다 황씨의 근원을 찾고자 황씨의 위상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노력으로 황국사라는 책을 황국사라는 책을 한글번호로 발간하였고 중국에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그 길과 한반도의 최초의 도래 한부는 기원전 356년에 중국진나라 성상을 지내신 황경수공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황경수공의 스토리를 통하여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학사공 황낙공께서 한국황씨의 시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믿어라 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다 믿질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AI 시대라고 하죠 즉 인간이 가진 지적능력을 정보처리 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기술시대 이런 기술시대에 살면서 중국의 사기나 중국의 역사책에 기록된 황경수공의 한반도 도래선을 외면하고 정작 학사공 황낙께서는 언제 한반도로 왔는지 중국적 기록도 찾지 못했으면서 무조건적으로 한국황씨의 시조다 믿어라 이런 이야기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조직되고 구성된 한국황씨 중앙정치인의 조직을 깨트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씨 단합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한국황씨는 황제 헌운공으로부터 시작하여 태시조로서 최초 황국의 구강신 태시조 황운공의 후손입니다 모든 황씨들이 걸어갑니다 한국황씨 시조가 황낙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떠벌리고 있으니까 저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타인보다 한 발 앞서 타인보다 한 발 앞서가면 그 타인들이 걸었던 길을 이미 걸어보고 한 발 앞서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구자적 영감을 가지고 한 발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 뛰어남을 인정하지 않고 구태를 깨트리려고 한다고 하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진보가 아닙니다 골수 보수입니다 그렇지만 머리는 항상 열렸고 조상 귀신이 씌어서 잘못을 알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배우려는 자세 그런 자세로 임하면서 배워서 공감대를 형상화하고 그 형상화하는 시기에는 그 공감대가 형상화하는 시기에는 그 사건이 역사성을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잘 따라만 가도 서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정회장을 하면 그저 산소, 풀이나 베고 제사 진행은 겨우 이 정도로 끝나겠죠 그런 문중은 그런 사람이 문중을 이끌어가서는 문중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끝도 없습니다 특히 문중을 생각하고 문중을 이끄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숟가락을 넣는 그 순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중을 이끌어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중을 이끌어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문중을 이끌어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